저희가 또 돌아왔어요.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연석이는 어떻게 지냈어요? 오매불망 틈만 나면 기다렸다고. 거짓말 하지 마요. 진짜로. 얘기 들었어요. 훈훈하게 시작했어요. 연석이도. 자, 우리 틈만 나면 또. 중전! 난 악마예요. 지옥에서 왔죠. 싱글 치세요? 싱글 아니고 결혼해서. 정신사요. 정신사요. 빠져 있었으면. 잠깐 좀 운 사람은. 오빠야, 오빠야. 커피 좀 마.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. 없어, 없어. 지금 다음까지 하고. 밥을. 개발, 개발. 바지 걷었어, 나도. 시간 또 줄겠지? 어? 네가 치러서지? 내 핸드폰을 두고. 결국엔 우리가 다 사는. 너무 오게 한 거 아니야? 맞아, 맞아. 맞아. 그래. 맞아.